선우은숙과 유영재의 갈등이 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단순한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에서 이제는 유영재의 강제친구 사건으로 논란이 커졌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오가던 가운데 유영재의 행실에 대한 비판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유영재는 처형 즉 선우은숙의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터치를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선우은숙 측 변호사는 유영재의 여성에 대한 성의식이 왜곡됐다고 꼬집었는데요. 유영재의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그 근거가 되는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2016년 유영재의 가요숍에서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유영재가 자신과 상관없는 여성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나타나 있는데요. 초대 가수 노사연과 청취자들이 함께 즐기는 공연이었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노사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공연에서 프로그램을 맡은 진행자는 한쪽에서 공연을 바라보며 즐기거나 호응하며 추임새를 넣는 정도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유영재는 노사연이 노래를 부르며 청취자들과 인사하기 바쁜 가운데 굳이 옆에 찰싹 붙어서 쫓아다닙니다. 노사연이 노래를 하는데 방해가 될 정도로 억지로 계속 손을 붙잡는데요. 일부러 노사연이 청취자들 한 명 한 명과 인사하기 위해 잡은 손을 빼서 악수하면 그 뒤에 득달같이 유영재가 다시 노사연의 손을 덥석 붙잡습니다. 친근감을 표시하는 본인만의 방식인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노사연의 몸도 터치합니다. 민감할 수 있는 허리와 등을 계속 만지고 손 붙잡는 건 예산일입니다. 남편 이무송이 이 장면을 앞에서 봤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계속해서 영상을 보면 유영재가 손잡으려 하는 것을 노사연이 정색하며 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에스코트하는 척 몸을 터치하고 악수하기 바쁜 사람의 손을 계속 붙잡고 와중에 노래까지 해야 하니 노사연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편했을까요? 그렇다고 노사연이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신인 가수도 아니죠. 이미 연예계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해온 중견 가수입니다. 즉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 프로인 사람인데 유영재의 행동에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입니다. 유영재는 대체 왜 악수하기도 바쁜 노사연에 손을 계속해서 억지로 붙잡으려고 한 것일까요? 요즘 일명 매너손이라고 해서 동료라고 해서 이성 간에는 최대한 터치를 줄이고자 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것도 방송 프로그램의 연장선으로 하는 무대에서 공연하기 바쁜 가수를 서포트는 모탈 망정 온갖 터치로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이 과연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불쾌감이 느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행동들이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 듯 보인다는 점입니다. 선우은숙 언니의 경우에는 당한 피해가 집안일을 하며 몸이 스친 정도가 아니라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라고 하죠. 실제 부부관계에서도 이 정도의 행동은 과하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하는데요. 인간으로서 존엄을 위해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그 몹쓸짓은 한 차례가 아니라 무려 다섯 차례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났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선우은숙의 언니 입장에서는 불의 이혼과는 별개로 본인에게 전혀 사과를 안 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유영재는 자신이 한 몹쓸짓을 인정하면서 성적인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모두 녹취 파일에 남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성적인 의도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모두 용서가 되는 걸까요? 게다가 유영재는 현재 본인이 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 혹시라도 목숨을 끊을까 봐 정신병원에 입원했다는 자극적인 말로 마치 여론을 뒤집으려는 듯이 말입니다. 정신병원 이야기가 나오기 전 유영재는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도 같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다. 내가 이대로 생을 마감한다면 더러운 범죄가 사실로 끝날 것이다.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유영재의 주장들과 정신병원 입원은 후의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 쇼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만큼 그의 모습에서 진심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지금껏 여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왔음에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기에 정말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에 대해 항의했던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혼 사유가 지금껏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행실에서 왔다고 하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뻔뻔해 보이기까지 하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우은숙 측 변호사는 유영재가 이 모든 일이 선우은숙이 꾸민 프레임이라고 주장하자 이것은 프레임이 아닌 법적인 강제적이다.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형사상 범죄 행위가 아니라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본인의 여성에 대한 성의식이 왜곡됐다고 생각되니 반성하실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녹취록도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 그건 X의 의도가 아니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그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야지 프레임을 씌웠다는 건 같은 맥락이다. 그냥 말만 교묘하고 멋지게 하신 것 같다. 나는 X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너네들은 나를 X범으로 몰았다는 의미 아니냐. 그런데 그 정도 행위는 형사상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하신다며 유영재의 예의있게 헤어지고 싶었다는 발언에 대해 예의있게 헤어지고 싶으면 처형에 대한 예의를 지키셨어야죠. 그리고 혼인상 비밀 유지 조항은 처형과 관련이 없다. 강제 X의 피해자는 처형이고 처형이 고소하신 거다. 범죄 행위는 비밀 유지 의무 대상이 아니다. 합법적인 것만 보호 가치가 있는 비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무도 맞는 말입니다. 노사연 영상이 공개되자 더더욱 유영희 응재에게 잘못이 있었음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는데요.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노사연 손 빼느라 힘들었겠다. 이 남자한테 피해당한 피해자 더 있을 것 같다. 대형 가수를 모셔놓고 손버릇이 저게 뭐냐. 노사연이 피하는데도 끈질기게 탈락 붙는다. 아주 습관적이다. 몸에 배웠다. 노사연이 유영제랑 손잡기 싫어서 일부러 팬들이랑 더 악수하는 것 같다. 손을 뺀다는 건 불편하다는 거다. 남편 있는 사람한테 왜 저러냐. 관중석까지 내려올 마음 없었는데. 하도 손잡으려고 해서 악수 청하면서 상황 모면하는 것 같다. 공개 자리에서도 저러는데 뒤에서는 얼마나 더 심했을까. 저 모습을 보니 선우은숙 이야기가 훨씬 신빙성 있다. 언니분 얼마나 힘드셨을까. 선우은숙이 너무 순진했다. 저런 사람한테 속고 틈만 나면 뭐 좀 해보려는 불순한 의도가 보이는 상습범이다. 무의식 중에 습관화된 인간들이나 할 수 있는 짓이다. 수많은 관객 앞에서도 저 정도인데 단 둘이 있으면 뭔들 못할까 등 비난의 목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노년에 누군가에게 꺼내기 힘들었을 피해를 당하고 그동안 속으로 알았을 선우은숙 언니의 상황이 더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선우은숙의 언니는 고소 일주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마쳤습니다. 선우은숙 친언니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내역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유영재가 인정했다는 녹취 파일과 함께 공황장애를 증명할 진단서 등 여러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경찰 추가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해진 게 없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선우은숙 측 변호사는 유영재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악수하거나 어깨 동무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가는 행위라고 했었죠.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요. 선우은숙의 측근이 전학일 강제 수준의 최대치라고 볼 수 있다고 충격적인 이야기 또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웠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선우은숙 역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듯한데요. 그런 일을 저질러놓고 유영재는 우울증이라며 정신병원으로 도피했습니다. 앞만 봐도 심신미약을 노리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저버릴 수가 없는데요. 정신병원 입원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유영재 측근은 유영재는 이혼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며 이미 모든 것을 잃었다. 그 과정에 할 말은 많았지만 맞대응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깊어진다는 생각에 꾹꾹 눌러 참고 말을 아낀 것으로 한다. 그런데 혐의로 고소하자 너무 억울하다며 이틀째 시금을 전폐하고 말문도 닫은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우울증 호소에 선우은숙은 물론 대중들도 황당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더 이상 피해자만 상처와 억울함을 감내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며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후 유영재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